건조기 건조 후 옷이 덜 마르셨나요? 건조기 건조가 정상적으로 종료되면 화면에는 엔드라는 메시지가 표시되고 종료 알림음이 울립니다. 건조가 끝난 뒤에도 옷이 덜 마른 것처럼 느껴지면 다음과 같이 조치해 주세요. 건조기 문을 열면 바로 앞에 먼지 필터가 있는데 이 먼지 필터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세요. 먼지 필터는 내부 필터와 외부 필터 두 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반드시 두 개 모두 깨끗하게 청소해 주셔야 합니다. 청소하고 난 먼지 필터를 다시 제자리에 결합한 후 건조를 진행해 주세요. 건조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다음 방법은 두꺼운 건조물과 얇은 건조물을 분리하여 드럼의 절반만 넣고 건조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때 세탁물과 맞는 코스를 반드시 선택해 주세요. 예를 들면 이불을 건조할 때는 이불 코스를 선택하시고 타월 종류를 건조할 때는 타월 코스를 선택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건조 정도 옵션을 확인해 주세요. 건조가 잘 되지 않을 때에는 건조 정도 옵션을 강력으로 설정해 주시면 훨씬 더 완벽하게 건조가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